빨리 갑니다. 우리은행이죠. 적금을 가입하면 2천원 추천인, 필추천인 모두 주는 거고요. 1원 이상만 있으면 1원부터 가입이 되니까 선착순이 2만 명이고 이벤트는 16일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로 알려진 것은 17일 오늘부터니까 아직은 해도 2만 명이 적금이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을 듯 보여지고요. 이 이벤트고요. 우리은행 가입돼 있어야 되고 오프에서 해야 되고 굳이 이것 때문에 계좌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분들은 참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품을 가입하면 되고요. 주에 적금 부은 금액만큼, 만기 자금만큼 뭐 따블로 준다는데 이거는 10명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이벤트를 이거는 참여를 해야 되고요. 눌러서 우리가 받으러 가는 건데 이거죠. 1인당 2천원씩 받는 거 추천인, 필추천인, 선착순 2만 명이고요. 추천 코드는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고 본인 추천 코드는 여기서 확인하면 되고요. 적금을 먼저 가입해야지 추천 코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0원부터 시작이니까 0원은 안 되겠죠. 이런... 저는 1만원을 했고요. 1만원 이상을 하면은 1만원은 응모권 한 장 주고 30만원은 2장, 50만원 한다고 하면 3장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무시성으로 1만원 했죠. 그냥. 내 응모권 하나 받아가서 다른 거 이벤트 할 게 있어가지고 적금 가입한 다음에 추천 코드 입력하면 되고 추천 코드나 링크는 고정 댓글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응모권을 받으려면은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 가입하자 했다면 이 이벤트,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페이지가 있고 지난번에 알려져 있던 이벤트인데 예금, 적금, 청약, IRP 가입하면 응모권을 줍니다. 지금 1만원 이걸 했기 때문에 응모권 한 장을 받은 거고 혹시나 적금 50만원 이상을 한다면 응모권 3장을 받겠죠. 하단에 이걸 눌러서 응모권 숫자를 확인하면 되고 적금 하나 했더니 한 개 생겼죠. 하단에 응모권으로 응모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네이버 페이를 한번 눌러봤는데 역시나 안되죠. 이분들이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 주지.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뭐 준대는데 안되겠죠. 참고로 아까들 떠벌려주는 거는 9월 1일 기준으로 납입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러고요. 이거는 9월 20일이고 2천원 받는 거는 당첨자 발표가 7월 28일이네요. 좀 기네요. 왜 이렇게 길지? 네 얼른 주지. 적금 가입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초대 코드 입력해야 돼요. 1만원 이상 해야지 응모권을 받는 거고 뭐 금액 제한은 없는 듯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적당히 알아서 하면은 추천인, 피추천인 2천원씩 뭐 운목권 받기 싫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적금을 가입하면 되니까 8월쯤에 해지하면 되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링크는 링크 및 추천 코드는 고정 댓글 참조하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